자 오늘 제 6회 공기식 코리아 배는 페이크고 슈터스코어 배 평일 매치 스테이지 설명을 진행할게요. 첫번째 스테이지 여기에 드럼총에 총을 얹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저기 보이는 페이퍼 타켓, 반대쪽에 페이퍼 타켓, 가운데 스틸 타켓,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탑 플레이트 맞추는 스테이지고 우선순위,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맞추는 우선순위 위주로 스테이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조금 길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타켓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몸을 꺾으면 저기 보입니다. 페이퍼 타켓은 전부 다 두발씩. 그리고 마지막에 스탑 플레이트는 저쪽에 있을 예정이에요. 스탑 플레이트. 그리고 세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세번째 스테이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총을 올려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페이퍼 타켓이 여러개 있습니다. 페이퍼 타켓. 저거를 다 사거리 우선순위로 해서 가까운 쪽 먼저 이렇게 맞추면서 클리어를 하게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IDPA 실총 매치죠. 실총 매치인데 저희는 실총을 못쓰니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비싼 조끼는 아니지만 조끼에 실제로 비비탄 개수도 실총 매치와 동일하게 맞춰놓고 IDPA 룰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레디? 예. 스탠바이. 언노우덴 쇼 클리어. 시내요. 나 빠질 수 있어. 그래도 어디서. 천차상. 아유 레디? 예. 스탠바이. 예. 스탠바이. 스탠바이. 언노우덴 쇼 클리어. 세모나. 1만. 예. 스탠바이. 예. 스탠바이. 네. 스탠바이. 네. 스탠바이. 로드 앤 웨이크 레디 로드 앤 웨이크 레디 턴 턴 아니다? 턴은 아니었는데 턴은 하고 스탠바이 로드 앤 웨이크 레디 스탠바이 로드 앤 웨이크 레디 로드 앤 웨이크き 로드 앤 웨이크 데뷔 eight 메정 자 로댐 메이커 준비되어 슈트 아이오 준비되어 홀스터 슈트 아이오 준비되어 아아 예 스탠바이 전노우전 션클리어 전노우전 션클리어 자 레인지 인자 자 레인지 인자 슈트 호댐 메이커 준비되어 홀스터 형님 9초 8이 당겨주세요 슈트 아이오 준비되어 스탠바이 슈트 아이오 슈트 아이오 슈트 아이오 스탠바이 홀스터 슈트 아이오 슈트 아이오 슈트 아이오 슈트 아이오 안으로댄쇼 클리어 어디갔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렌즈 클리어 안으로댄쇼 클리어 렌즈 클리어 렌즈 클리어 렌즈 클리어 네 스탠바이 렌즈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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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배지 야 스텝아 1. 2. 3. 2. 3. 4. 1. 3. 4. 2. 4. 3. 4. 3. 4. 3. 4. 3. 3. 아유 레디? 여러분들 Pokeball 스텝파이 누른다? 네. 스텝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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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엔셜 클리어 됐어? 네 스테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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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맘에 상관없어요 승훈아 등장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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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법의 연구를 전복해서 했다. 쇼클래스